. . 어렸을 때부터 외톨백이었다고 그래. 외톨백. 어렸을 때부터. 혼자였던. 친구들이나 그런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본인이 성장에 오고 지금까지 오는 걸로 봤을 때. 4차원이라고 그러죠. 남들이 생각 안 하는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해왔고. 머리도 그렇고. 본인이 그래. 그렇게 성장을 해오고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보면 외골수적인 면도 있어요. 외골수적인 면도 있고. 물론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나 이거에는 내가 그냥 평범하게 간다고 하고. 본인은 살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의 사상이나. 그치. 본인의 사상이나 본인의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원칙적인 거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런 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겪어오고. 풍파를 겪고. 내가 초년 시절부터. 또 중년. 지금 올 때까지도. 내가 남들하고 절대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오지는 못했어. 본인은. 그렇죠. 뭐가 틀려도 틀려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첫번적인 게 뭐냐 하면. 내 어떤 사상적인 거예요. 내 어떤 사상적인 게. 어떤 문제냐 하면. 본인은 뭔가에 빠져들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야 해. 집중력이. 그러면 좋게 얘기하자면. 집중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뭔가에 훅 빠져들어가는 기운자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훅 빠져들어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또.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딱 끊어내는. 그런 또 매몰참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었죠. 본인이. 그런 거고. 또 본인이. 어떤. 이런. 우리 같은. 신적인 존재. 또. 어떤 그런 기운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본인이 귀신도 봤을 거고. 그렇죠. 어떤. 본인이 만들어낸 어떤 망상적인 거. 네. 그런 것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사상에서. 그렇죠. 약간의. 귀신을 뭐. 제대로 막 본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약간. 내 망상. 민감하다든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어. 그런 게 있어나서. 음. 본인의 사상적인 거나 뭐. 이런 거 다 봤을 때도 그래. 굉장히 남자이지만. 네. 예민한 데가 있다. 맞아요. 어. 굉장히 예민한 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혼자 있을 때는. 네.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막 이렇게. 얽맨다고 그러지. 네. 나를. 이렇게 다 풀어놓지를 못한다고. 그렇게 느껴져.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이. 이제 뭐. 이제 뭐. 노력을 해야 된다든지. 내 자신이 뭐 이렇게. 그. 쉽게 편하게 있으면 안 된다든지. 뭔가를. 나를 막 이렇게. 어. 내 자신을 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집에 나 혼자 할 거 하면 편안하게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렇지 못해. 그거를 쉽게 얘기해서 뭐. 뭐. 막 뭔가. 급한 거. 뭔가 해야 되고. 어.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끝없이. 그렇지. 그런 부분이 있죠. 있죠. 거기 내가 몰입을 해야 되고. 그죠. 어. 해야 되고. 또. 나는 점점 나아져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나를 꽉 이렇게 잰다고. 네. 맞아요. 나는 지금보다 나아져야 돼. 그게. 내 자신이 나한테 세뇌적인다는 거예요. 응. 나를 내가 그렇게 세뇌를 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아져야. 앞으로 내가 결혼을 해도. 이제 배우자도. 아니. 그거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얘기고. 지금 하는 얘기는. 네. 근데. 지금 일반 평범한 사람과. 본인이 지금. 본인을 옥죄는 거 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아 그래요? 어. 그게. 차이가 있어. 그게. 본인이. 그거 뭐라고 해야 돼. 편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뭔가. 뭔가는 해야 된다. 그건 당연히. 편하게 시면 안 된다. 어. 인간이면 누구나 그런데. 그게 심한 정도. 심한 정도가 좀 심한 거예요. 심한 정도라는 거야. 함께. 나이가 서른여덟 살 먹어 오도록. 네. 본인이. 어. 순탄하지 못했고. 네. 또. 길을 잘못 찾았으면. 우리 같은 쪽으로 분명히. 본인이 빠져들었을 수도 있고. 빠져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빠져들었을 수도 있었고. 지금 이 모습으로 앉아있는 게 아니고. 네. 본인도 남의 운명을. 네. 점쳐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던. 사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주가. 그런 사주. 내가. 젊은 시절을. 어떤 뭐. 어떤 부분에서. 그걸 놓쳐 갔다 하면. 네.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서 살아야 하겠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를 옥죄는 거니까. 그렇지. 네. 뭔가 낮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갈 길이 구만리야. 혼자서 보면. 나는 갈 길이 구만리야.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쌓아가고는 있는데. 나는 늘 갈 길이 구만리라는. 그렇지. 그게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놔두를 못 해. 그렇지. 지금까지 내가 못 했다. 그렇지. 나를 이렇게 쉬게 못 한다고. 그러니까. 네 구만리. 네. 또 뭐를 해놓으면 또 구만리. 또 구만리. 네. 끝없이 그래요. 그래서. 본인 자신이. 과연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냐. 이 말이지. 내 말은. 자신을 너무 괴롭힌다는 거지. 어떤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끊임없이. 네. 본인이 몰입을 하는데. 네. 집중력이나 이런 게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뭔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거에. 응. 가장 자신 있는. 어떤 쪽으로 돼서. 지금 이 회사도. 이게. 내가 여기서 3년. 에서 5년 정도 되면. 잘못하면 잘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 금방관념이지. 근데 최근에도. 최근에 7명이 잘렸거든요.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회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 대표. 우리 회사 대표의. 그. 성향을. 성향이 느껴지다 보니까. 이제. 내 위치가. 보이면서. 보이면서. 3년까지는 안정적인데. 3년에서 5년 정도 되면. 분명히. 나도.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제가 느끼긴.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이 회사에서 3년 동안 나도. 뭐 열심히 일은 해주지만. 준비할 건 또 준비해서. 그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조금 더 나은 기업으로. 갈 수 있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든지. 그럼 그 회사에 있으면서.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나. 어떤 걸로 나를 좀 더 발전시켜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혼자 하는 일을 하세요. 저요? 혼자 하는 일? 사업 같은 걸? 그렇죠. 내가 혼자. 3년, 5년 후라고 칩시다. 3년, 5년 후에. 내가 어떤. 지금보다 더 좋은 회사로 가고. 어떻게 뭐 하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지금. 늦게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죠.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 공부를 해서. 네. 남의 밑에 있는다 보기보다는. 왜. 또 불안하거든. 어딜 가도 또 불안해. 그렇죠. 그건 있어요. 또 불안해. 본인의 어떤. 그런 거를. 없애려고 그러면.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네. 3년, 5년 후에는. 내가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시라고. 내 기술 갖고.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일. 근데 이게 제가. 뭐. 그러면 좋겠는데. 제가 갖고 있는. 영향으로.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사주가. 본인 사주가요. 어. 보통 사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어. 그래요. 본인이. 어. 지금. 본인이 풍파를 겪고 사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겪고 살았죠. 겪고 살았단 말이야. 그냥 일반적인 풍파가 아니라는 거지. 일반적인 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어. 그렇단 말이야. 그런 사람인데. 어. 내가. 마냥. 내가. 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여기서 또 견디면 되지. 또 버티면 되지. 네.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이. 이. 본인의.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어. 뇌를 봤을 때. 뇌구조상. 본인이 못 참는다는 거죠. 음. 본인을. 음. 또 본인 스스로가.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본인이 앞으로. 기업을 들어가든.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고. 한다는 것보다.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프리로. 내가 프리랜서로. 내가 혼자서 움직이면서. 어떤. 속해서 가든. 그런 어떤 것들을 생각해라. 꼭 그게. 사업이다고 얘기하는 것보다. 음. 그렇죠.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의. 불안감. 본인은. 그게 남들의 배단 말이에요. 음.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 불안감이.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아. 라는 거예요. 분명하단 말이에요. 네요. 네. 네. 이거는 사주 자체가 본인 사주가 이렇게 우리 줄에 가까운 시 줄에 가까운 사주이다 보니 옆에 사람을 두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인연법이라고 그러죠. 그 인연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또 옆에 두기도 어려워요. 내가 밀어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밀어내는 거 나는 사람이 오면 반갑죠. 반갑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옆에 사람이 붙어있거나 그렇지 못해요. 뭔가 모르는 어떤 기운이 사람을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기운이. 인연법인 줄 아시겠죠. 그래서 인연법을 이루기는 참 어렵다.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없고. 외롭단 말이야. 사주가. 사주가. 나는 모든 거를 내 스스로 다 해야 되는 사주예요. 모든 거를 내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사주고. 또 그러다 보면 누군가하고 상의를 하거나 의논을 하고 하는 것보다 그거에서 답을 못 찾는 사주라는 거야. 남이 나한테 어떤 얘기를 해주고 지금 내가 본인한테 어떤 얘기를 해줘도 아무 소용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사상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가야 돼.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돼. 라는 대로 본인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런 사주이다. 상의를 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주라는 거죠. 상의를 해도 상의는 할 수 있지. 사람이니까 누군가한테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의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 의논을 했다 해서 이 방향이 좋구나 해서 그 방향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그런데 스스로가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가죠. 내 고집으로 그냥 내 생각이 맞다라고 밀고 나가죠. 그죠. 이게 쉽게 안 바뀌는 거구나. 안 바뀌죠. 그래서 옆에 사람 두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나는 상대방한테 끊임없이 다 주고 잘해주고 본인은 그렇게 한다 하는데 내 옆에서 그걸 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왜 그러지? 라고 어긋나요. 어긋나. 인연이 어긋나. 그러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없어. 그리고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안 돼. 그게 결혼으로 간다거나 그렇지 못해. 안타깝게도 그래요. 최근에 파혼을 한 번 했고요. 결혼을 할 뻔하다가 한 2년, 1년 전인가? 한 번 파혼을 했는데 결혼까지 다 준비하고 집도 구해놓고 혼수도 하고 했었는데 어그러졌어요. 마지막에. 근데 그 여자 집도 복잡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복잡하고. 아무튼 여러 번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또 마지막에 이제 감당이 안 돼가지고 응응응응. 그렇게 해서 지금 여자친구는 있거든요. 근데 한 일주일 전부터 사귀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됐어요? 사귀는 일주일 됐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여자분 사귀기 전에는 또 그 전에 그 파혼한 여자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계속 나는데 연락은 하면 안 된다. 안 되죠. 연락은 하면 안 된다. 절대 더 여기서 하면 안 된다 생각은 머리로는 계속 드는데 내 가슴은 왜 마음에서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외로움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이번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전에 만났던 사람 생각은 이제 많이 덜 나는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과도 어려운 건가 아니면은 인연인 건가 이런 것도 사실 궁금했었거든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착한 것 같아. 착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아요. 착한 것 같은데 똘똘하다는 소리가 나와. 똘똘하대요? 똑똑하다. 똑똑하대요? 응? 응 그런 소리가 나와. 한 가지 좋았던 거는 내가 뭔가를 유튜브에서 본 내용이든 책에서 본 내용이든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 관심 분야 아니면 관심 있는 거 아니면 관심 있게 보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가 뭔가 보내주거나 하면은 나 나름대로는 거기서 느낀 게 있어서 보내준 건데 보고서는 답변 그런 답변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그래도 진솔하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내용 보고 조금 이제 약간의 희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뭔가 마음적인 부분에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똑똑하고 착하고 그런 거는 있는데 그 여자분도 약간 조금 4차원적인 건 있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 여자분도 자기의 어떤 고집이나 이런 게 강할 거예요. 그렇게 했죠. 강할 거 같아요. 강할 거 같아. 그래서 모르겠어. 이제 일주일 됐다고? 그런데 미안한 얘기지만 그리 오래 갈 거 같지는 않아요. 그리 오래 갈 거 같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제 어떤 운이라고 해야 되나? 운이 팔자. 제 팔자가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럴 거 같아. 그러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아니 그냥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미안한 얘기지만 어차피 잘 생각을 해 봐야 돼. 사주에 그 외롭다라는 게 있으면 꼭 그렇더라고. 그렇고 내가 뭐 마음을 주면 상처를 받게 되는 어떤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 내가 남을 아까 말했잖아. 어떤 이유가 됐든 그렇게 멀어지는 이유들이 생기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결혼하는 거는 뭐 아뇨. 아뇨. 결혼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혼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뭔가 내가 지금 나는 잘해준다 그랬잖아. 그렇죠? 나는 잘해주고 만나는 사람한테 진심으로 대해주고 한들 한들 결국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연이 인연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어떤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본인이 잘 알아서 해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죠. 아예 없는 건 아닌가요? 배우자 보기? 배우자가? 어렵진 않지만 힘이 들죠. 어렵진 않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어떤 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거는 좀 힘이 들죠. 그게 사실 안 좋은 거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제가 포기를 하고 살아야 되나? 내가 포기하지 말아겠잖아. 예를 들어 본인이 이제 어떤 인연법 만나긴 만나야 되나요? 그렇죠. 만나야지. 만나지도 말고 살면 머리 깎고 주문이라든지 혼자 사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그건 아니지만 그냥 내 사주가 참 어렵구나라고는 알고 계시라는 거야. 어렵구나. 어렵구나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인연법 만나서 결혼을 한다거나 가정을 뿌린다 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제 신중하셔야 되는 거야. 신중해야 되고 신중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고 조금 어떤 인연의 내가 꼭 돼야 돼 라고 하고 살면 본인이 꼭 상처를 받아. 꼭 돼야 된다? 이 사람이랑 꼭 잘 돼야 된다? 그러면 꼭 상처를 받아. 묘하게 그래. 그게 그냥 쉽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가 보다 해서 정말 그 인연이 나를 원하고 그런 인연자가 있으면 나를 원하고 그렇죠? 나하고 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게 내 인연법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인연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다 좋아요. 본인이 이 고비 저 고비 이 산 저 산 다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것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 온 건 좋은데 아직도 또 있다. 아직도 내가 봤을 때는 그 뿌리가 딱 뽑혀 나가야 되는데 그 뿌리가 다 뽑혀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본인이 순간순간 순간순간 아직도 뭔가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아직도 뭔가에 이렇게 딱 잡혀 있는 것 같고 그래 그래. 그렇게 그걸 딱 털어내서 본인이 딱 나오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얼른 털어내셔야 돼. 어떤 사상적인 것이 됐든 내가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을 빨리 털어둬야 돼. 기도를 하고 살았든 대술 진리교를 하고 살았든 어쨌든 그 사상이 보통 사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보통 사상은 아니죠. 보통 사상은 아니죠. 그게. 거기서도 전쟁을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4차원이라는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4차원적인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뿌리를 빨리 뽑아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직 남아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순 진리에 가는데 사상이 남아있다고 본인이 거기에 미쳐서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상이 아직 남아있다고 남아있다고? 그렇죠. 남아있죠. 근데 모르겠... 근데 이제 그게 저는 이제 거기서 교류를 하지 않고 이제 살곤 있는데 남아... 만약에 이제 남아있다면 삶에서 근데 영향을 줄...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내가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순탄하게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 근데... 어... 근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거는 있었단 말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근데... 아예 본인이 어딘가에 미쳐있고 어딘가에... 그 집중력이 강하고... 이랬던 사람이... 또 어딘가에 미쳐있었고... 이랬잖아. 그쵸. 그 대단한 거거든. 그 대단한 거거든. 어떤 종교적인 것이 됐든 믿음이 됐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 나왔어.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늘 나는 좋은 사람이야. 난 늘 남한테 잘해주고 나는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떤 본인이 행동적인 거나 생각이나 바뀌었는데 본인의 결과적으로 결론은 안 그렇고 딱 끝날 때나 뭐 할 때나 보면 딱 무섭게 변한다는 거야. 끝날 때? 뭐든지. 이 어떤 시점이 돼. 끝나는 시점에서 본인이 무섭게 변하자. 마지막에? 그렇죠. 대순 진리의 영향으로 끝날 때 무섭게 변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제 성향 아닌가요? 그것도 있고 그런 사람이 또 그런 종교를 알아서 그 종교를 알아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집중을 한다는 거나 이런 거가 남들의 그런 게 더 대해져요. 집중 안 돼? 응. 그리고 생각이 몰두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아니다 싶고 하면 나만의 어떤 내가 아까 사천이라고 그치? 사천이 죽은 것도 있다.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적혀지 못했다. 이렇게 거기서 자꾸 자꾸 그 내린 뿌리를 빨리 이제 치워야 되니까 응. 그렇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접하고 나름대로 응. 그러세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꼭 내 주장이나 내 생각만이 되는 게 아니라 맞춰 가야 되는 것도 아셔야 돼요. 많이 맞춰 가야 돼요. 응. 아시겠지? 네. 그러다 보면 어렵게 만난 인연자가 더 소중하겠죠. 그렇죠? 어렵게.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 아 이 사람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는 당연히 상대역의 방이 좋아한 말을 많이 좋아해주면 그렇죠. 그걸로서 이제 만족해야죠. 인연이 그렇게 해야죠.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런데 이게 또 예전에 소개팅 했었을 때 응. 만났던 사람 중에서 제가 또 마음이 안 가고 상대방이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참 안 되지.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쉽지 않은데 인연법이 조금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가세요. 자연스럽게 뭐를 꼭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가도록 나쁘셔야 돼. 그리고 저는 이제 지금은 직장 다니면서 응. 투자 관련해서 응. 직장 수익 외에 투자 관련해서 좀 이거를 나의 어떤 경제적인 그런 여유를 찾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부동산.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주식은 말고 부동산 쪽. 부동산 쪽으로? 응. 부동산 쪽으로다가 그런 쪽으로다가 조금 투자를 해 놓고. 주식은 잘 안 맞아요? 주식도 아예 안 맞지는 않아. 근데 결국은 본인이 부동산 쪽으로 하는 게 돈이나 금전적인 거나 나중에도 그렇고. 더 낫다. 응. 나이 먹으면 돈 안 벌 거 아니야. 돈이요? 응. 나이 먹으면요? 나이 먹으면 돈 안 벌고 응.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가 됐든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 임대업을 하는 것도 부동산이고. 돈을 안 번다는 게 직장 안 다닌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직장 안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나이 먹어서는 직장 안 다니고 좀 내가 하고 싶은 걸 좀 하면서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놀기만 하면 수익이 있어야 내가 놀 것 같고. 부동산을 공부를 하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그럼 내가 임대업을 하게 되면 나한테 꼬박꼬박 들어온 돈이잖아. 그거 갖고 4차원적으로 쓰고 돌고 어? 4차원적으로 그러니까 직장을 안 다니고 뭐 사업을 하든 개인 일을 하든 뭐 하는 것도 좀 4차원적으로 자유로운 영혼이 자유로운 영혼. 맞아요. 그걸 원해요. 그걸 원하죠. 그렇게 원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뭐 이렇게 이게 제가 오지랖인지 모르겠는데요. 왜 제가 이런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힘든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못하지만 제가 만약에 좀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면 저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주팔자가 그랬을 때 그런 사람들한테도 좀 나눠주면서 어차피 다 싸돌고 갈 것도 아니고 뭐 그러면 살다 보면 그래도 저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좀 윤택해질 수 있고 물론 인연은 좀 힘들겠지만 뭐 이렇게 너무 거기에 강박 갖지 말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또 나이가 조금 더 들어서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좀 편안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자유로운 영혼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지. 어? 그러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그렇지. 맞아요. 결혼을 또 빨리 해버리면 그게 또 얽매이지. 그렇지. 얽매이고 월급 다 갖다 줘야 되고 갖다 줘야 되고 애들 또 교육시켜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겠어요?